무슨 일 있어도 동영상은 막았어야지. 네가 말했지? 나 혼자 절대 안 죽는다고. 장엘서씨가 공범이라고 일관되게 주장하고 있어요. 여기 동영상에 나오는 분 본인 맞죠? 이것만 딱 봐도 김남준씨 빼박인데 이래도 부인하실래요? 지금 이 동영상이 진짜라고 생각하시는 겁니까? 이봐요 발뺌해봤자 소용없어요. 국과수 검사 결과 문제없다고 나왔습니다. 이제 그만 범죄사실 인정하시죠? 그래서 저희도 조사해봤습니다. 근데 그쪽에서 조금 다른 얘기를 하더군요. 그 동영상 파일 편집 합성의 가능성이 있다고. 여기 전문가 소견서 제출합니다. 아휴 김남준 사장님. 나 물렁하게 보지 마세요. 무조건 당신 쳐놓을 거니까. 응? 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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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네.